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사실 제가 가끔 아니지 자주 썼죠. 혼미하다 라는 이 말을 말입니다. 사실 이게 잠이 덜 깼거나 약에 취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상태가 또렷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약간 뭐 진상이나 개소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그랬던 건데 이번 시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좀 혼미한 그런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원재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비 오지게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5시간 넘어서 집에 겨우 들어왔는데요. 원래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어야 하는 건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누워있다가 6시 정도 됐을 때 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있던 사이에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왜 여기서 씻고 있는 거야. 아이가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만 손을 씻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차지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 시간에 화장실을 못 쓰면 울고불고 하는 걸 몰라. 제발 좀 아이가 하원에서 오기 전에 모든 걸 미리 끝내라고. 막 이러면서 뭐라 하는 겁니다. 잔소리 오지게 했죠. 그리고 제가요. 가끔 저녁에 발톱 무좀 케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갈고 바르고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아이가 하원하기 전에 무조건 미리 다 하라고 하니까 하... 이게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피곤하면 좀 늦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특히 어제는 비까지 맞으면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10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폰을 열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새벽 1시에 겨우 아이를 재웠다라는 톡을 보내왔어요. 깨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안방에다 미리 옷을 다 챙겨 놓는데 어제는 깜빡하고 너무 일찍 잠들어버려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기 위해 아내가 자고 있는 아이와 함께 그 방 문을 살짝 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긴 그 작은 인기척에 아내가 깨더군요. 아휴 미안해 다시 자 이러고 제 준비를 마친 뒤 슬슬 출근을 준비하려는데 이건 또 뭔가 제 가방 속에서 건전지하고 기저귀 몇 개가 들어있길래 어쩌겠어요 물어봐야 되니까 살짝 깨워가지고 당신 이거 다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겨우 다시 잠들었는데 왜 깨우냐면 화를 냅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건데 이거를 잘못 들고 나갔다가 혹시 아내한테 필요한 거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으로 가니까 아내 차가 주차선에서 좀 삐딱하게 걸쳐져 있길래 저는 장난삼아 사진을 찍어보내면서 아이고 마음이 참 삐딱하시군요 아가씨 이렇게 보냈더니 야 너 지금 나한테 시비거냐? 퇴근하고 아이 하혼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히 운전을 했던 내 마음을 알고 이러는 거냐고 네가 등 하혼시킬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시비걸지마 이러면서 또 짜증을 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참나 아니 아이가 화장실을 가리면 그걸 안 가리게 부모가 교육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미리미리 다 해놓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요즘 부모들 뇌는 다 이런 상태야? 왜 이래? 2번 꿀잠 자고 있을 때 별거 아닌 걸로 깨우는 거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죠 여하튼 피곤에 찌들어 사는 부모님들의 삶 응원합니다 3번 뭐야 맞벌이야? 아우 진짜 이런 거지같은 남자랑 어떻게 살아? 답답하다 답답해 4번 나도 애 둘 키우는 엄마인데 아내가 진상이군요 같이 있으면 완전 짜증스러운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니 뭘 저렇게 화를 내? 5번 그냥 반품하세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난리랍니까?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후기 이게 금방 올라온 거예요 이게 본문을 올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건 남편이 쓴 게 아니라 아내인 제가 최대한 남편 입장에서 적어본 건데요 친정언니처럼 위로도 해주시고 같이 욕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피곤하지 말라고 제가 따로 자기 해준 거예요 또 보통 저희 남편은 육아기 단축근로로 3시면 집에 옵니다 그러나 어제처럼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일이 좀 바쁠 때는 5시 즉 정시에 퇴근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현장일을 하니까 피곤할까 싶어가지고 잔업 등등등 뭔가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제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까지 지키고 그래요 참고로 저희가 사는 집 남편 직장에 맞춰 이사 온 거라서 남편은 출퇴근 왕복해봤자 10분 걸리고 저는 왔다갔다 1시간 반이에요 이러면 누가 더 피곤할까요? 그리고 사무직은 몸이 안 피곤합니까? 그리고 보통 3시 퇴근이면 그럴 때 충분히 하원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어제같이 일찍 잠들면 샤워도 제가 혼자 다 시키고 그래요 뭐 평소에도 제가 혼자 시키고 머리 말리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이가 딸이라서 남편은 몸을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싫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잠이 늦어진 게 한 3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9시부터 누워 있어도 계속 늦게 자니까 저도 잠이 부족해요 아이 등원을 안 시켜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하원은 정말 껌이라는 걸 이 옷 싫다 저 옷 싫다 더 잘 거야 등등등 아침마다 거의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아이는 지금 30개월 됐어요 화장실 사용 문제도 맞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떼쓰는 거 어르고 달리기보다는 그냥 좀 들어주는 편인데 뭐 이건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 남편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코스프레를 좀 해본 건데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 등원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기저귀랑 건전지는 차에다 가져다 놔라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일찍 잠들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도 못했군요 이것도 톡을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깜빡했다구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에? 아니 도대체 뭔 댓글을 보고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이렇게 추각을 올리기 전에 댓글 꼴락 몇 개 안 달렸는데 거기다 남편 욕은 없었는데 아줌마 혼자 뭘 본 거야 2번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합니까 지금 당신 남편이 아니라 쓰니 본인이 등신 진상이란 댓글이 되자수야 장난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등신이란 말이 듣고 싶었다 이거야 3번 어? 아? 아니 이 여자 왜 이래요 미친건가? 막 정신이 분열되고 그러나 4번 밖에서 비까지 맞아가며 일을 하고 온 사람한테 거기다 내 남편인데 혹여나 이러다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을 하는게 아니라 되레 진상을 떨다가 댓글보고 위로받아서 속이 시원하다고? 뭐야 이 여자? 혹시 정신병 있어요? 애새끼 화장실로 유난 떠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니가 교육을 개차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 기억해요 어느정도는 창원성도 그리고 유연성도 있는 성격이어야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버티는 거야 잘하는 짓거리다 5번 아니 댓글 얼마 달리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다고? 거기다 그 대부분 역시 남편이 아니라 쓴 의욕인데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혹시 정신이 많이 아픈 엄마인가?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뭔가를 봤어? 나도 맞벌이고 우리 남편도 밖에서 열심히 일해요 비오는 날 우비 있고 일을 해도 겁나 찝찝하고 그래서 맑은 날보다는 배로 힘들어하는데 특히 오늘같이 비 많이 오는 날 나는 우리 남편 너무 안쓰럽던데 얘는 지가 마치 남편인 척 남편 욕처먹게 글 싸지러 놓고 거기다 실패까지 해놓고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 또 있나? 아니면 귀신이 와가지고 댓글을 달았어? 6번 애가 30개월이니 진짜 고집고집 똥고집 부릴 시기죠 취향 확고하고 자아도 강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버튼은 지가 다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애가 제일 미웠던 시기가 딱 두 돌부터 세 돌까지였던 것 같아요 거실 화장실만 쓰려고 하는 것도 똑같네요 근데 그땐 원래 그래요 애들이 나쁜 버릇이 아니라 안방 욕실에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다 눈에 비눗물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혹은 손에 상처가 났는데 씻다가 쓰리고 아팠거나 등등등 뭔가 나쁜 기억이 있어서 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 지나면 좀 나아지니까 안방 욕실에 예쁜 스티커를 붙이든지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식으로 살살 고쳐보세요 드렸으니 와 아이가 3명이라니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겨우 하나인데도 이렇게 절절 매고 있는데 존경합니다 전에 아이스크림 퍼주다 아야했다고 막 울고불고 해서 그 뒤로는 항상 물어봐요 세상 평화롭습니다 아빠 화장실은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꺼라고 하네요 남편이랑 의견조율하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댓글 고마워요 2번 이 쓰리 대댓글 단거 졸라 웃긴다 지 남편 욕해달라고 코스프레에 별 연병원 다 떨어놓고 같이 잘 키울게요 진짜 쓰리 대댓글 극혐 끌 끌 끌 끌 끌 대댓쓴이 그냥 댓글이 감사하니까 그런거에요 주변에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으로 상처도 받고 공감도 받고 그랬다구요 사람마다 상황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뭐 저랑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고칠건 고쳐야죠 7번 남편인 척 음흉하게 글을 쓴 것도 거지 같은데 자기 편 들어줘서 고맙다는 건 더 거지 같네 아니 도대체 누가 아줌마 편을 들어줬다고 그런 말을 해요 뭐가 속이 시원해 8번 진짜 이딴 식으로 글 쓰는게 제일 싫어 아니 왜 남편이 저 글을 쓰는 거야 이랬어도 그렇고 저랬어도 그렇고 무조건 남편 욕 처먹게 하려고 한 거잖아 안그래요 그래 네 남편 완전 개다 개 됐어 왜 걔랑 사는 거야 9번 아니 다들 보는 욕만 하고 있는데 뭐가 속이 시원해요 혹시 차 맞는 걸 즐기는 취향인 건가 변태야 와 미친 무슨 사이코 보는 것 같아 남편 보고 있어요 동안 가요 사실 내용 자체가 별거 없어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분명 아줌마 편 들어주는 댓글이 없는데 속이 너무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이건 뭔가 하는 마음에 가져와 본 겁니다 뭐 어쨌든 남편이랑 상의해가지고 잘 키운다니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